롤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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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진짜 끝내 주는구먼 진짜 끝내 주는구먼 롤앤아이 언제 끝나야 진짜 끝내준다 정규라씨 나와주세요 여기 다른 분도 좀 찍혀요 이쪽으로 오시면 어떡해요 이거 찍잖아요 이것도 진짜 고정투하니까 고정투하니까 따뜻하다 따뜻하다 뚜껑을 열어야죠 어둡다고 하면 어떡해 정규라씨 나와주세요 배경 좀 찍고요 배경은 또 그쪽이거든 진짜 멋있다 여기 강원도에 오늘 저희가 갈 지역입니다 네 오늘의 컨셉은 친구 둘이 또 동갑내기 친구고 오케이 오케이 둘이 또 친구니까 너도 친구 너도 친구 너도 친구 결정 진짜 한다고 오늘의 친구 알았다고 오늘의 형은 마지막 친구일거야 야 야 너 무장하냐 당장 붙잡아 야 딱 잡아봐라 너 야 야 죽어 동준아 동준아 발을 참고 왜 자꾸 발장겨 애는 착하잖아 애는 착해 조금 또래비 아이 그럼 뭐 찝어달라고 그럼 미치냐 아이 거짓말 그리고 자꾸 그 속초양양 제작팀 이렇게 쓰지 마세요 준하팀이 될 수도 있고 명순팀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유가 봐도 제작팀인데 형들이 굉장히 그렇고 아니 그래 왜 이렇게 쓰지 그런 거 되게 마음속에 상처란 말이에요 왜 그리고 하천 홍천 홍철팀이에요 하천 왜 여기는 효도팀이에요 홍철팀 자 하나팀 야 이렇게 이렇게 팀 내에서 우열을 가리키면 야 우열 가리키면 열 일로 모여봐 문절로 가고 열 일로와 열 전체적으로 따져 전체적으로 저는 열 여기도 껴줘 야 동생한테 동생이잖아 제성 형한테 형이라고 해 형 말 놔라 말 놨다 말 놨다 형한테 본명을 한 번 해 어? 니가 아무리 연애할 니네가 자꾸 무시하니까 내가 모자라 보이니까 자꾸 사람들이 모자란 건 사실이야 모자란 건 사실이야 모자란 건 사실이야 아프잖아 아 피터 총나단 총나단 야 총나단이 뭐냐 총나단이 무슨